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! 오늘의 브로울러는 발리! 오늘의 이벤트는 녹아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발리는 먼 거리에서 장애물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멀리 무기를 던져줍니다 스쿨 속에 숨어있는 상대 브로울러를 향해서 원거리 공격을 해줍니다 남은 시간 40초 3대1로 남아있는 물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3대2 상황입니다 상대팀 브로우의 체력이 1,300 남았습니다 상대팀 브로우 처치 두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방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둘 다